안보기 5,640개를 치우세요? 괜찮은데... 오늘도 노르딕! 3, 2, 3 왜 한 번에 6개가 올라가는데! 아! 721! 이거 왜 이래! 아니 이거 손으로 빼서 해도 내 생각 못 맞춰 한 5,640은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세일 시크릿! 3, 2, 3, 2, 3 가슴을 쭉 펴고 복구를 세워서 코어를 잡고 시작! 하나, 둘, 하나, 둘 숙소를 걸어요 전체들이 속삭이는 길 숙소를 걸어요 아 좀 더 부드럽게 진짜 신기한 경험이다 부드럽게 아 지금 운동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나? 따뜻하게 걸어주세요 스틱으로 바닥을 밀어붙인 밀어서 그 뒤, 그 다음 삼두 일단 잘 먹는다고 그랬죠? 삼두! 내 완벽한 등과 삼두를 이어요! 네 좋아요 오늘도 노르딕! 비행기에게 절대 지지 않지! 노르딕! 워킹! 1, 2, 1, 2 좋다 마치 노르딕 기계 탑승해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느낌이야 맞아요 지금 땀나면서 나와도 진짜? 자세 좋아요 폭풍이 넓어지네 저절로 넓어지죠? 네 진짜 3도의 힘 제대로 온다 진짜 팔이 너무 없다 그렇죠? 잘 먹어요 여기 여기 느낌 와요? 네 잘 봐요 광배까지 와요 이 팔 근육에 자극이 장난 아니게 느껴지는데 그렇죠 뒤로 밀면 등 뒤랑 삼두 등 뒤랑 삼두 불태워요 나의 등과 삼두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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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러! 밀어내! 밀어내! 밀어밀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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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건강이 든다! 힐링 든다! 비행기 안녕! 안녕! 어디? 비행기 타고 갈 때 우리 이러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재밌을까? 나 지금 저 앞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웃길 것 같아 아! 행복해! 아! 저기 수풍 왔다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노르뱅이 워킹이라고 알아요? 저희는 스페이스라고 해요! 혹시 에이스 앱 알아요? 다 놀래요! 다 놀래요! 오! 얘들아 우리 알아? 테디벨! 알아? 테디벨 알아요? 테디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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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귀여워! 저 친구가 안다고 이렇게 했어요! 고마워! 고마워요! 여덟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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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клouri 1학년이구나! 재미있게 놀다 가요! 안녕 tbsp 그럼 우리는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올게요! 우리 노래 듣고 있어요! 아 귀여워 갑자기 알아 우리 노래 둘러져 있어 귀여워 고마워 안녕 다시 말아 아 뻗고 있었어 벌써 460 그 다음에 이거 508 우리가 5000 커진 말 다 몇이야? 411 548 틈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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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해요 하나 둘 셋 넷 호 아 아 아 즐거워 노트릭 워킹 참 즐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힐링도 되고 바람도 쐬고 너무 좋다 하지만 5640은 좀 넘어간 것 같아요 10바퀴 우리 그럼 만보스를 맞춰볼까요? 좋아 앞에 결승전 바로 앞에서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아 넘어져 넘어져 결승전 어디야? 모르겠어요 시작 하나 둘 감동이 힘드시죠? 안 힘드시냐? 아직 안 힘드세요? 왜 찍어서 빨리 가야 되나? 빨리 가야 되나? 앞으로 앞으로 이래도 안 힘드세요 앞서 가야지 앞서 가야지 조심하세요 앞서 가야지 앞서 가야지 앞서 가야지 대본다 어 와 그냥 뛰기 그냥 뛰기 그냥 뛰기 얘들아 우리 맞춰서 빨리 가자 맞춰서 하나 둘 하나 둘 몇 시야? 560일 근데 628이라고? 638이라고? 635에 맞춰서 이거까지 시연이 부진해요 나는? 35, 635 멈춰! 690! 이게 무슨? 690까지가 맞춰요 짜고치네 오지 마세요! 자 중단전공 686 88 691이다 1만 더 1만 더 1만 더 1만 더 안 올라가 안 올라가 그냥 뛰어봐요 왜 한 번에 6개가 올라가는데 나 몇이야? 674 골반을 튕겨줘야 되나? 196 언니 멈춰? 704 너무 튕겼다 나 가만히 있어야 되지? 1만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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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21 이거 왜 이래? 돌진 핫도그 아니 이거 손으로 뺏어도 내 생각을 못 맞춰 하지만 2만 더 1만 더 1만 더 아 이거 개수 맞추기가 힘들다 1만 더 1만 더 2만 더 2만 더 1만 더 됐어요. 됐다. 숫자가 똑같아. 네. 숫자가 똑같아. 어떡하지? 소름. 진짜 소름. 저희 우정 장난 아닌가 봐요. 어떡해요. 이거 어떻게 아셨지? 진짜 이거 쉽지 않은데. 이걸 맞추네 진짜 우리. 여러분의 진짜 이 콘텐츠 일정에 정말 복수를 보냅니다. 진짜 땀나요. 저 머리가 조금 복슬복슬해졌을 텐데. 훈훈하다. 어 상품도 있어요? 우와. 우와 신기하다. 이거 너무 예쁘다. 되게 예쁘게 생겼다 진짜. 그러니까. 송전판바다. 바레포노. 심지어 글루틴 프리야. 진짜. 생일 감사합니다. 너무 재밌었어요. 즐거웠어요. 여러분. 사이다예요. 각자 무슨 맛 사이다죠? 저 다대포노을 사이다예요. 뭐요? 다대포노을이요. 다대포노을. 결국 오렌지 맛이라 이거예요. 저는 오리지날입니다. 오리지날. 이거 포도 아닌 것 같아. 먹어봐. 먹물이 들어가 있다니까요. 이거. 어 너 먹물은 맞아. 스퀴드 잉크 0.4 프링. 뭔가 잘못 걸린 것 같은데. 우와 이거 전용 따개예요. 제가 마셔볼게요. 우와. 어 이게 일반. 오렌지 탄산 음료랑 다른데. 너가 먹고 있어서 웃겼네. 탄산이다. 맞다. 탄산이구나. 시은이가 원래 탄산을 못 마시거든요. 맞아요. 레몬은 맛있어요. 탄산은 혀가 따가워. 우와. 먹물 맛이 나. 지금 먹물 맛이 나? 네. 아 얼그레이구나. 얼그레이 먹을래? 어 좋아. 이런 얼그레이 파드를 위해. 얼그레이. 입안 가득 퍼지는 얼그레이 앤 먹물. 대박. 어때요? 얼그레이 맛이 나요? 얼그레이 맛이 나요. 진짜요? 어 근데 뭔가 좀 달라요. 이게 되게 많이 안 달아요. 괜찮다. 근데 이거 너무. 딱 요즘 인스타 감성 아니에요? 아 상큼해. 진짜 맛있다. 아 이게 일반 오렌지. 탄산 음료 같지가 않다니까요. 여러분 우리 우정잔 한 번 해요. 좋아요. 우리의 우정을. 위하여. 역시 제로. 우산 사이다. 와 근데 이건 진짜 맛있다. 맛있지? 짱이에요. 시은이의 을숙도 일기예보. 오늘도 푸르고 내일도 푸르고 스테이지가 반영한 이후 을숙도는 내내 푸를 예정입니다. 초록빛으로 일렁이는 을숙도에서 몸과 마음이 힐링하는 시간 추천합니다.